야담 이야기 어린 원님을 깔보다가 된통당한 이방과 중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총명하고 반듯한 신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신동은 생각하는 것도 깊고 어른스럽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신동은 열두 살이 되자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온 사람 중에 가장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를 했습니다. 나라 아내는 신동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동의 나이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신동은 어느 마을의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어린 사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 어린 나이에 벼슬을 했을까마는 그 고울 이방은 나이가 어리다고 이 어린 원님을 깔보았습니다. 더구나 이방은 욕심 많고 사나워서 백성들에게서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원님이 이방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허락 없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마시오. 만약에 다시 세금을 거둬들이면 가만두지 않겠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줄여 공평하게 거두니 이방은 더욱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저 가로챌 몫이 떨어지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은 어떻게 하면 저 어린 원님을 자기 손 안에 넣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까 자나깨나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자면 저 어린 원을 골탕 먹여서 우선 길을 꽉 꺾어 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방이 잔깨를 부렸습니다. 하루는 가깝게 지내는 중을 불러다 놓고 이를 꾸몄던 것입니다. 쓰고 다니는 굴갓 벼슬한 중이 쓰던 대살로 만든 갓을 없애버리고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어린 원에게 찾아달라고 송사를 걸어보시오. 제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없는 굴갓을 찾아내지는 못할 터이니. 그래서 중이 어린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소승이 쓰고 다니던 굴갓이 회리바람에 날아가 버렸으니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린 원님에게 말하니. 어린 원님이 혹시 스님이 갓끈을 느슨하게 메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오. 라고 말하니. 끈을 튼튼하게 메었는데도 바람이 하도 새게 불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중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중이 이방과 가깝게 지내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어린 원님은 이방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려는지 얼른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대뜸 사령을 불러 영을 내리기를. 사령들은 어서 강에 가서 사공을 둘만 데려오시오. 라고 말하니 사령들은 굴갓을 잃어버렸다는데. 난데없이 사공은 웬 사공인가 하고 사령들이 모두 수군수군댔습니다. 한참 뒤에 배사공이 영문도 모르고 불려왔습니다. 사공은 들으시오. 만약 배가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맞파람이 불면 어떻게 하오? 그야 된 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만약 배가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된 바람이 불면? 그때는 도로 맞파람이 불라고 빌지요. 그러니까 어린 원님은 싱긋 웃더니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보니 회리바람이 분 것은 모두 사공들 때문이군. 바람이 한쪽으로 불고 싶어도 사공이 자꾸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불어라 하고 비니까 갈피를 못 잡고 회리바람이 부는 것 아니겠어? 회리바람이 안 불었으면 굴갓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터이니 사공들이 스님의 굴갓을 새로 지어줘야겠어. 라고 어린 원님이 말하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회리바람에 날아간 중에 굴갓을 애꿎은 사공 덜어 물어내라고 하니 당치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 사공들은 눈이 둥그레져서 멍하니 서 있는데 어린 원님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굴갓이 다시는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좀 크고 묵직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러니 대살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아예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게 좋겠어. 그리고 가끈도 쇠줄로 만들어 달면 끊어지는 일은 없겠지요. 그제야 어린 원님의 속뜻을 알아차린 사공들이 실시로 쓰며 예 분부대로 얼른 만들어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신바람을 내며 달려나가더니 조금 뒤에 돌을 구해 깎아서 큼직한 굴갓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쇠줄까지 달아서 낑낑거리며 들고 왔습니다. 자 사령들은 어서 저 스님에게 이 굴갓을 씌워드리도록 하오. 사령들이 달려들어 굴갓을 씌우려 하니 중이 그만 기겁을 하는 거였습니다. 중이 생각하기에도 그 무거운 걸 썼다가는 머리가 온전하게 붙어 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중은 그제서야 어린 원님이 눈치챘구나 생각하고 바로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어린 원님에게 빌었습니다.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방 나리가 하라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중이 말하니 모여섰던 사람들 눈길이 모두 이방에게로 쏠리니 이방은 얼굴이 벌개져서 먼 산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님은 이방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점자는 이방 어른이 그런 짓을 시킬 리 있겠어. 또 그게 사실이라 해도 다 큰 어른이 남이 시킨다고 아무 짓이나 하면 되겠어. 스님은 저 굴갓값과 사공들 하루 품삭시나 치르고 어서 물러가셔. 하고는 무안에서 서 있는 이방을 보고 어린 원님은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방은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원님과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수수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원님은 이방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 그만 들어가 봐야 하니 이방은 밭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잘라다 주시오. 대신 자른 수수대는 접지 말고 그 모양대로 반드시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오시오. 라고 이방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방은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자기한테 시키지라며 원님의 영인이 일단 알았다고 하고 원님이 들어가자 이방이 수수대를 잘라 소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서 접지 않는 한 소매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원님이 말한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고 나머지는 덜렁덜렁 들고 오니까 어린 원님이 수수대를 들고 오는 이방을 보고 그 수수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인가요. 그러자 이방이 수수대를 대충 보더니 1년 정도 자란 것이지요 하니 어린 원님이 승 미소를 지으며 이방을 쳐다보면서 그래 기껏 1년 자란 수수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15년 동안 자란 나를 손 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그 말에 이방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눈치채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바닥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모여 섰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원님의 한마디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방은 어린 원님을 지극히 모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뒤부터 이방은 어린 원님의 한마디에 감탄을 했습니다.